글로벌 골드필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봉사단을 모집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필드 코리아는 양평지역에 새롭게 봉사팀을 구성하여 미소지음 양평점을 창설하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평지역의 팀장을 맡은 류기성 팀장은 봉사단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에 앞장섬으로써 주위의 이웃들을 미소짓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오늘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을 향해 열심히 봉사하며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봉사단들의 아름다운 일들이 함께하며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고 있어 더더욱 살맛나는 봉사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모아지면 아름다움은 시작될 것입니다. 봉사단들의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평지역의 골든 그랜필트 팀장으로 있는 유기성입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자원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정말 많은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되잖아요. 깔때기 쓰시면 됩니다. 깔때기를. 이게 안되잖아요. 깔때기 쓰시면 됩니다. 깔때기를. Just be continued. an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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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사라는 말씀이시죠?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